KCTV 제주방송과 국제로터리 3662지구가 공동주최한 제2회 초하의 봉사대상 시상식이 오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영예 대상은 정기적인 집수리 봉사활동을 해온 제주대학교 봉우리회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지원해온 양정인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대학교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봉우리회. 전기와 건축 등 회원들의 특기를 살려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창립 10년째 이들의 도움을 받은 가정만 100곳에 가깝습니다. 제주대 봉우리회는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돕기에 앞장서 제2회 KCTV 로타리 초하의 봉사대상 대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는 봉사활동을 계속 쭉 해오면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아까처럼 독거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이런 소외계층부터 먼저 하고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면 좋은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4, 3호를 이끌며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제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물심양년으로 꾸준히 지원해온 양정인 씨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지금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이 마음, 감동을 결코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또 봉사상에는 외도동 새마을 분여회와 장애인 목욕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온 홍임숙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와 함께 공로상에는 결혼 이주 여성인 옥나리 씨와 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봉사단체인 청솔적십자봉사회가 수상했습니다. KCTV 제주방송과 국제로타리 3662지구가 공동 주최한 초하의 봉사 대상은 올해로 2회째로 로타리클럽의 이념인 초하의 봉사를 실천해 나가고 모범이 되는 사람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봉사라는 이 좋은 숭고한 봉사 정신이 멀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업을 두 번째로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날을 넘어서는 봉사, 초하의 봉사 대상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